기다리고 꿈꿔왔을 대학생활 이곳에 오기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야 이 슬픈 사건의 여파로 너는 수학여행을 가기 어려웠을지도 몰라 어느 때보다 뜨거웠을 너의 여름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거야 이 역사적인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던 너희들 혼란스러운 너의 사춘기만큼 무척이나 어지러웠던 그 시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기다렸던 졸업식, 기대했던 입학식과 OT까지 사라져 많이 아쉽고 외로웠을 거야 혼란스러운 너의 사춘기만큼 무척이나 어지러웠던 그 시간들 하지만 여러 역경 속에 그 어떤 세대보다 더욱 단단해질 우리의 날들을 기대해보자 앞으로 더 빛나는 시간을 살아갈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많이 기다렸고 정말 보고 싶었어 2020년 봄은 비록 지나갔지만 이후에 너와 함께할 시간들이 무척 기대돼 20학번 너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